오늘은 데이즈드 화보자랑입니다. 대한민국 랩 쿵쩍 쿵쩍 애는 화보이 좋아 actual legback 적인 느낌으로 배esto 다른 쪽도 배달 쿵쩍 쿵 짱인데 쿵 짱 바로 듣고 타야 돼 듣고 타버려 왜냐면 그래 팝이 좀 더 쎄 보여 짱 듣고 바로 탁 알죠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저는요 노래를 틀려고요 제가 틀 거는 바로 비보이 뮤직 뚱뚱 탁 뚱뚱뚱 탁 뚱뚱뚱 탁 뚱뚱 이거 내가 틀어도 돼 있는 거 맞지 혹시 노래 틀어도 돼요? 아 감사합니다 나오겠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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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할 수 있어요. 진짜 할 수 있어요. 하나만 해볼게요. 난 일반 떡거리로 안 해. 잡고. 다리 들고. 오오. 이런 식으로. 운동에는 끝이 없어요. 나 자신을 이기라고. 포기하지 마 끝까지. 네 기준에 최선을 맞추지 말란 말이야. 알겠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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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가야지. 그래. 그렇지. 못 들었다. 야 나 돈 좀 돌려놔? 안 던질 거. 왜 돈 좀 돌려놔? 짠이죠. 이 정도는 간단하지. 아! 운동 중이었어요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. 너무резeta. 적탐지중 적탐지중 적발변 에너미 스파티드 준비 적발변 나 초등학생 같아 아 이지아 촬영하는 거 뭐라고요? 뭘 이지아 알아요? 이거 영재 시장님이 드리라고 구할 수 있는데? 오우와! 이거 뭔지 뭘 뽑으셨지? 아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뽑아주셨어요? 방금 뽑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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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Christie 복 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응? 윙하인드?